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전미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태국소설 사춘기입니다. 워라찐다 핀탁여사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높이 30cm가량의 그 인형은 여러 사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골동품이다. 이 인형은 각기 색이 다른 여러 조각의 대리석을 정교하게 맞추어 만든 좌상으로 뭔가를 은밀하게 속삭이는 다정한 남녀 한 쌍의 모습이어서 보는 이를 찬탄하게 한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아름다운 조각품이다. 두 사람을 받치고 있는 검은색 받침대는 10cm 정도 높이에 가로가 10cm, 세로가 16cm다. 받침대는 속이 비어있고 바닥 한가운데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잠금장치가 붙어있다. 받침대 속에는 뭔가를 넣어두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 인형의 전주인은 이 인형에게 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설명으로도 여러분은 이 인형이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아주 뛰어난 장인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이 인형의 얽힌 내력이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애석한 일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외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사춘기를 월아찐다 여사에게 맡긴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 육군비행대 소속 찰렘 탁근싹 대위다. 대위는 1928년 말경에 태국 던무원과 인도 마드라스 사이에서 횡단비행을 하다가 사망했다. 생전에 찰렘 대위는 이 인형을 매우 아꼈다. 특별히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 사춘기는 대위의 행복했던 과거, 외국에서 거주할 때의 추억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마드라스로 비행하기 전에 찰렘 대위는 이 인형을 들고 월아찐다 여사의 집으로 와서 여사에게 직접 주고 갔다. 그때 대위는 거의 두 시간 동안 여사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월아찐다 여사는 26살에 기품 있는 미인이다. 피부가 하얗고 키도 크며 눈이 검고 크다. 조용하고 현명한 그녀는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예술의 가치를 섭렵한 여성으로 당시 대부분 여성과는 다른 성품을 지녔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는 않았다. 쉽게 나서지도 않고 늘 다소곳하고 조용했다. 여러분이 그녀를 처음 만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찾아 바지런히 움직이는 여성이라는 느낌을 받겠지만 실은 정반대다. 그녀는 아버지 뻘되는 남성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고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월아찐다 피탁 장군. 즉 여사의 남편은 대범한 성격이어서 젊은 아내의 현숙함을 신뢰하고 있다. 여느 때와 좀 다르거나 이상해 보여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지만 매우 권위적이어서 아내의 뜻을 잘 따르다가도 자신이 원할 때는 아내의 뜻과 무관하게 처리한다.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는 항상 몸과 구실을 만들어서 아내를 달래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협박도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만다. 장군과 여사의 결혼을 두고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이만 바트에 사왔다고 한다. 사실 그 내용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만 사연은 다음과 같다. 타프라짠에 거대한 도박장이 생겼을 때 여사의 아버지인 반짓종락은 이 도박장 큰손 중 한 사람이었다. 후에 이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일어나면서 반짓은 사방에 빚을 젖고 여러 명이 그를 고소할 기세였다. 궁지에 몰린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팔아야 했던 것이다. 태국에서 돈 때문에 딸을 파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말하자면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일상사다. 사회 통념에 따르면 딸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막기 위한 법과 규칙이 수백 가지 있지만 현실은 아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인간적이고 야만스러운 일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 부모들은 자식을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 스스로 삶의 진실을 찾을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태국인의 가정생활에서 내가 본 것은 태국인은 변덕스럽고 속이 좁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다. 모두 자신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갖가지 불공평함을 강요해서 아이들을 어리석은 아이로 자라게 만든다. 그 결과 어느 경우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녀 중 누군가를 예뻐하면 그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고 만다. 그런 아이는 성장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다. 부모의 돈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써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예는 태국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런 비참하고 슬픈 일이 우리나라의 발전 또는 멸망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묻고 싶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태국인 대상인을 찾아볼 수 없을까. 유명한 상인이나 사업가들은 모두 외국인인 게 현실이다.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부지런해서 훌륭한 사업가로 클 수 있는 태국아이들은 아예 상인이나 사업가가 될 기회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부모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 상인이 될 기회를 가진 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양육되었으므로 성장한 후 게으르고 졸렬해져 사람을 이용이나 하고 꼼수나 쓴다. 자신이 남에게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또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 중 어떤 분은 아마 나를 탓할지도 모른다. 어떤 분은 내가 개인사를 이야기함으로써 태국인 전체를 매도하려 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속이 좁은 분들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분들은 여태까지 나를 음해하려고 애써왔고 앞으로도 날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찌 그 속성을 버리겠는가. 그러나 공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태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선함을 찾으려 하는 분들이므로 아마 나를 지지하거나 믿어줄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내가 알고 본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선함을 드러내 작은 이익을 동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둔다. 나는 우리나라의 버전을 위해 이렇게 생각해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므로 나는 너의 нуж량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하나의 이름은 내가 자신을 남아있는 것이다.